과감하게 눈을 보고 딱 고백을 해요. 여자는 거기에 취약하거든요. 애집마 쳐다도 잘 못 보겠다는데 무슨 눈을 마주 봐. 왜요? 연습하면 되죠. 자, 날 해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까? 안 되겠다. 왜요? 연습하면 다 된다니까. 얼른, 얼른 다시 해, 다시. 너 보고 어떻게 해라로 상상이 되냐? 또 상상해 봐. 나 백승조야, 백승조. 해봐, 해봐. 자, 백승조다, 백승조다.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허를 딱 찔렸을 때. 그럴 때 너무 오기 쉽다고요. 허를 찔릴게. 야야야, 너 노일이야. 왜? 야, 미쳤나. 너 이래? 연습이에요. 기다려봐요. 연습? 그래,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봐봐요. 명탈이 가. 뭐야? 뭐하는 짓이야? 그냥 손을 이렇게 딱 짚고, 날 잊을 수 있으면 잊어봐 하고, 팍! 키스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설득력 있어. 삐어래. 그래. 야, 괜찮다. 그 여자가 뭐하는 짓이야? 날 잊을 수 있으면 잊어봐. 잠깐!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해. 여자가 고개를 팍 쳐들 때, 그때. 고개 쳐들 때? 아, 여자. 고개를 팍 쳐들고. 이게 나한테 뭐하는 짓이야? 잊을 수 있으면 잊어봐. 못 있겠죠? 못 있겠어? 야, 진짜 괜찮다. 아니, 너 키스 진짜 잘 안가. 에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뭐 몰라? 이 정도면 책 내도 돼. 걔 진짜 이해 안 가지 않니? 테니스부에 그 백승조 따라다니던 애 있잖아. 너도 들었어? 그 소문 진짜야? 무슨 재밌는 소문 있나 봐요. 아하. 우리 학교 학생인데요. 짝사랑하던 남자 두고, 딴 남자랑 키스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것도 벌건 대낮에 학교에서. 어떡해. 백승조 같은 킹칼버리가 있어. 뭐, 버려야? 말도 안 되게. 완전 늑다리 선배라. 왜 이기지 마. 진짜. 이봐요. 이러고 가면. 언니! 승조 왔다, 승조 왔다. 백승조 아무것도 먹어나 봐. 몰라. 오하니가 경손대한테 키스까지 했더니까. 그러니까. 백승조 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게. 오하니가 백승조 찬 거지.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아, 저. 해라. 내가, 내가 저. 됐어요. 저 오늘은 그만 갈게요. 어, 저. 해라. 선배! 와, 나 그거 할 거야. 잊을라면 있겠어, 나 그거 할 거야. 아, 형님. 야. 야, 나 그거 할 거야. 안 돼. 하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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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니야. 어, 하니야. 아, 하니야. 어, 야, 승조야. 너 호쳐가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경수 선배랑 같이. 헉? 맞아? 한 거야? 키스? 그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그냥 교육 좀 시킨 건데. 교육? 무슨 교육? 설마. 성교육! 야, 무슨 성교육이야. 그게 아니라...